침해지셨을 법도 한데 왼쪽 자 가운데 오른쪽 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다 비싼 건데 안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쌤 오칠이 씨의 방송을 많이 했지만 오칠이 군의 정말 새로운 매력 그 친구의 파트라고 하면 역할이라고 하면 현지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강남 파동 이런데 그 친구가 가나에서 온 친구가 그렇게 거기랑 잘못 안 할 수 없어요 저도 오칠이 친구 방송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봤고 같이 많이 하기도 했는데 아 요번에 좀 달라요 아 웃겨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방송 보시면 해줘야 돼요 아 일단 청년회장 후보로 올라갔고 저희가 동칠이라는 이름을 줬죠 동칠이 하동의 동칠이 오칠이 그래서 보시면은 아 오칠이의 진짜 쌤 오칠이의 매력 여기서 확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네 2부에서 계속 됩니다.